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저격수를 자처해온 후보가 사퇴하면서 트럼프를 맹추격 죽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거란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호재를 만났습니다. 가장 강하게 트럼프에 반대해온 크리스 크리스티 전 유저지 주지사가 경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첫 프라이머리 경선지에선 헤일리에게 7%포인트까지 따라잡힌 상태입니다. 더일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유엔 푸셔에서 41.5% 대 30.5%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의 지지층 11.5%가 헤일리로 돌아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크리스티는 헤일리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퇴 의견에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던 발언이 전파를 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크리스티는 그간 헤일리가 트럼프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일리와도 각을 세워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조롱거리로 삼아 공세를 취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조롱거리로 삼아 공세를 취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크리스티의 사태가 헤일리의 호재라면서도 크리스티의 지지자 상당수가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세론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 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